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돈도 약간 꾸리게 이렇게 좀 버신 분이지만 그래도 또 그 세계에 나름대로 의리라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나온 내용은 그냥 가십거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이재명 당대표의 첫 건 가운데 한 사람인 경기도 부지사 지금 대북 송금권 때문에 정치자금 수수뿐만 아니고 대북 송금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이화영 지사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 하나의 가십기사가 있기 때문에 심각한 것은 아닌데 그냥 사람이 어떻게 치사하냐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얼마 전에 여러분 이런 내용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화영 씨의 첫 건으로 불리는 여성 a 씨가 쌍방울로부터 받은 그런 법인카드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쓴 것이 아니고 내가 다 썼다. 그래서 이러면 그 기사를 보는 사람마다 야 살다 살다 별일 다 보겠네. 저 여성분이 거짓말하는 건데 그런 한탄이 절로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와 관련되어 가지고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형님과의 의의를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옥에서 형님으로부터 받은 쪽지를 찢어버렸습니다. 그 쪽지는 뭐라고 적혀있었는가 하니까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한테 제가 법인카드를 실제 사용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해 주기 바랍니다. 이렇게 부탁한 겁니다. 그걸 이제 감옥에서 받은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 그렇게 부탁하고 그다음에 이화영 씨의 첫근인 여성 A 씨가 나서 가지고 내가 사용한 거지 이화영 지사는 모른다 이렇게 이제 몰고 간 거죠. 그래서 내가 지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 입장도 옳은 일은 아니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궁지에 몰렸기 때문에 어떻게든 빠져나가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이 김성태라는 사람이 그걸 그냥 그 쪽지를 놔놨다 정거물로 그냥 검찰에 제출한 것이 아니고 그래도 이화영 씨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정거는 없었지만 이번에 여러분들 검찰 조사 과정에서 결국 털어놨던 모양입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첫근 A 씨 이름을 쌍방울 지분으로 올려놓고 급여 명복으로 7,100만 원을 받아갔고 2021년 9월 쌍방울에서 A 씨 명의로 법인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것으로 기재됐다. 감옥에 있는 동안에 한 수용자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다가와서 쌍방울 김성태 회장님이시죠. 이 쪽지를 이화영 전 부지사가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내용에 내가 쓴 게 아니고 이게 여러분들 안 밝혀질 거라고 사건이 이렇게 돼서 특필 정도 됐으면 밝혀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화영 씨도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입장에서 보면 회사가 지금 뭡니까? 기로에 서 있는데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화영 씨는 살아남고 자기 회사는 골로 가고 그렇게 하겠냐 이야기죠. 그러니까 너무나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다 생각이 듭니다. 회장님이 이화영이 준 쪽지를 고심 끝에 그동안 의리를 지키려고 찢어 폐기했다고 했습니다. 형님으로 따른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말 맞추기를 시도했다고 흠집나는 게 내키지 않아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나 대질 조사에서 사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태도에 화가 난 쪽지를 폐기한 사실을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압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들어보니까 박연차 전 회장이 검찰에 다 털어놓고 난 다음에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끝나고 잠시 동안 두 분이 만날 시간 있었는데 그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대통령님 어떻게 하려고 여러분들 이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다 불었는데 이거 검찰 수사 못 빠져나갑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입장은 이해를 하는 바가 있죠. 어떻든 정치적으로 제기해야 되니까 정치 자금법 비반이란 이런 것은 뇌물수수죄 같은 건 벗어나야 되니까 형 아우 사이를 지냈던 김성태 전 회장한테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회장 측근 인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의리 때문에 찢어버렸다. 이날 법정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구치소 밖에서도 김성태 전 회장 측을 회유하려고 시도했다는 정언이 나왔는데 박용철 쌍방울그룹 부회장은 회장님 근거날 재판이 열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회장님에게도 구치소 안에서 내용을 전달했으니 법인카드를 A씨가 쓴 걸로 하자는 메모를 적어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이 다 잡히죠. 이화영 씨는 이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서 옥중에 있는 김성태 전 회장에게 그런 메모를 진달하고 그 내용을 박용철 부회장한께도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입을 맞춰가지고 결국은 없던 일로 여성 A씨가 쓴 걸로 여러분들 딱 깨놓고 이야기하면 사람이 치사하지 않습니까? 지 혼자 살겠다고 지 혼자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20년 정도 사겼고 법인카드도 받고 양복도 맞춰 입고 그랬으면 적어놨다나 김성태 전 회장이 지금 회사가 완전히 어려운 상태에 있다. 이런 점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거의 다 좋은 날이 가게 되면 인간이란 것은 다 자기 살 길을 찾기 때문에 끝까지 있게 다 숨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보면 이런 사건을 통해서 참 여러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인간이란 누구인가 이런 부분을 한 번 정도 실제 체험은 아니지만 간접 체험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형님 아우 이렇게 하던 좋은 날들이 다 가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인간은 철저하게 뭐죠? 자기 이익에 따라서 충실하게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 거죠. 그래도 여기에서 보면 김성태 전 쌍방울국 회장은 호불호가 있더라도 의리 때문에 이 쪽지까지 검찰을 손에 넘겨서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화영이나 이런 사람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김성태 전 회장이 지금 사업이 어마어마하게 어렵다. 이런 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젊은 날부터 운동권인가 뭐 이런 데 뛰어다녔던 사람들은 세월이 많이 흐르더라도 그 젊은 날에 인간을 봤던 그 시각 인간을 다 도구나 수단으로 보는 겁니다. 크리넥스 휴지처럼 보는 거죠. 그래서 유동류가 발작해 가지고 뭡니까? 다 불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게 안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련 여러분들 러시아 자파나 중국 자파나 한국 자파나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항상 여러분들 배우기는 사람을 수단과 도구가 아니고 목적 그 자체로 사람을 대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배웠지만 이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정돈이 되고 지인이 운영하는 양복점을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소개하고 이후에 몇 번 가서 옷을 맞춰 입으면 방용철 부회장에 가서 결제하거나 그리고 그게 가능하지 않으면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갖고 계신 법인카드로 결제하셔도 저희들이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검찰이 여성 A씨가 법정에 나와서 자기가 양복점에 결제도 했다고 했는데 맞느냐? 이렇게 박용철 전 쌍방룩 부회장에 물으니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결제하거나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갖고 있는 법인카드로 결제하시면 맞춤 양복이 비쌀 건데 그거 뭐 다 법인카드로 다 쓰고 비용처리를 한 거죠. 그래서 공궁한 상황에 처한 것은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크게 배움이 없고 바닥부터 시작해서 불을 축적하는 데 좀 굳은 일도 있었지만 그래도 쌍방울 그룹의 전 김성태 회장은 훌륭하다거나 좋은 사람이란 뜻은 아니고 그래도 20년간 미운정 고운정 붙은 형님이니까 의의를 지킨 겁니다. 옥중에까지 자기에게 전달된 메모치까지 내가 검찰에 제출해서 되겠냐? 이 정도까지 생각한 겁니다. 내가 아무리 내살자고 그런 것까지 여러분들 해가지고 형님이 완전히 뭡니까? 그냥 올가미에 갇히도록 그렇게 내가 치사하게 해서 되겠느냐? 이 극단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면 사람이 여러분들 그냥 배 속까지가 다 드러나는 거죠. 배 속까지가. 오래전에 기억인데 동화은행과 여러분들 외환위기 당시에 그런 부실이 발생해가지고 은행들이 망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은행장들 몇 분이 법정에 섰지 않습니까? 몇 분은 또 처벌도 받았고 그런데 이제 그때 한 은행장은 끝까지 부하들 함께 책임을 다 떠넘겼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아마 상업은행 행장이었던 공부 행장님이 계셨을 겁니다. 그분은 여러분들 고등학교에서 출발해가지고 이제 상업학교죠. 은행장까지 올라간 입지전의 인물인데 끝이 좀 좋지 않았죠. 그러나 그분은 뭐 했습니까? 아주 대조적이었지 않습니까? 제가 다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다 했습니다. 부하들은 그냥 시킨 것만 했지 제가 판단하고 제가 결정해서 지시한 것을 부하들이 다 처리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런 기사가 그냥 뭐 가십성 기사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런 데를 통해가지고 우리가 참 많은 것을 생각하고 또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일단 사람은 후전일에 손을 안 대야 되고 그다음에 최악의 상황에 도달하게 되면 최소한 치사하게 행동해서 안 된다. 이런 부분을 이번 사건 통해서 한 번 정도 배울 수 있는 거죠.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